안녕하세요.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.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지난 16일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. 네이비 슈트를 멀끔하게 차려입은 임영웅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임영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임영웅은 큰 키에 작은 얼굴로 모델 뺨치는 비율을 자랑해 어떤 회상도 완벽히 소화해내는데요.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트로트 스타에서 진행된 골프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는? 이라는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임영웅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. 또 휴가철을 맞이해 스타폴에서 진행된 함께 바다에 가고 싶은 남자 스타는? 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에서도 임영웅은 1위를 차지했는데요. 98%에 달하는 득표율로 유명 케이팝 아이돌을 제치고 정상에 올라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소식입니다. 17일 기준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은 구독자 121만 명을 기록했는데요. 이 채널은 현재 570개가 넘는 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조회수 9억 7천만 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. 더 놀라운 점은 지난달 24일 120만 구독자를 돌파한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서 1만 구독자를 추가한 것인데요. 이는 국내 가요계 최대 팬덤인 영웅시대의 활약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 안녕